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맑고 포근한 주말 날씨 단풍 시즌도 이번 주가 마지막 녹방이라는 자유로운 울타리 속에서 활개치다가 9개월 만에 생방송으로 컴백한 개그맨 정영국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생방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더덕 퀴즈쇼는 이제 장예원 아나운서가 하고 있고요. 솔직히 지난 얘기지만 더덕 퀴즈쇼는 재미없었어요. 장예원 아나운서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안 나오는 건 보질 않습니다. 등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절대. 한반보고 가다 잘못되죠. 정영국 씨가 제일 좋아하는 상담 코너로 바꾸자고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대신에 빈자리에 장예원을 영입하자. 아주 좋았어요. 저의 신의 한 수. 좋았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월클 감독 또 월클 선수 무리뉴 감독과 함께 뛰게 되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데뷔전 첫 골을 손흥민 선수가 터뜨려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베텐 생방을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에. 이런 소식을 바로 전해드릴 수 있네요. 제가 이제 뭐 5개월 동안 생방을 못했던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방송에 갑자기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녹방이죠. 거의. 그렇죠. 어울립니다. 그래서 생록방을 할 때도 사고와 관련한 사고에 거의 근접한 일들이 몇 번 있었고 실제로 한 번. 근사치죠. 사고가 있었죠. 입 열면 사고니까. 네. 한 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녹방인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있었다. 정영국 씨의 최대 위기감을 왔었는데. 그렇죠. 정영국 씨의 위기는 저희는 바로 손절. 그렇죠. 저는 혼자 지어내고 만들어낸 일이다. 저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베텐의 공식 입장에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독보적인 개인의 의견이었다. 그렇죠. 자 9355님 손흥민이 골을 터뜨렸으니까 용국이 형은 방송을 터뜨려보자. 저희는 터지지 않습니다. 저만 터지는데 가시는 길 고유 보내드리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평소 pd의 신들린 편집으로 필터링을 거친 본방만 듣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께 한마디 하시려면. 오늘 생방 아니겠습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 오늘은 생방이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송이 조금 재미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생방송인데 병영 씨가 오니까 뭔가 지금 마이크가 불안불안해요. 왜 시작부터 이래요? 지금 마이크를 잠깐 손을 봐서 잡음이 좀 들어갔습니다. 안 되는 애들은 다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또 기록했습니다. 방송에 나한테 집중해. 어디 자꾸 손흥민을 봐. 1골 1어시. 무린유 감독이 그냥 최애 선수가 되겠네요. 휴대폰 뺏어야겠다 저거. 집중해. 혹시 또 지금 운전하는 분들은 축구를 못 보실 테니까 제가 소식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축구를 못 보시는 게 아니라 베테나는 안 듣고 축구를 보고 있어요. 운전하는 분들은 축구를 못 보니까. 틀어오지 어렵죠. 그런가요? 그렇죠. 운전 중에는. 집중해. 베테만 듣고 계실 겁니다. 자기 프로에 집중을 하라고 계셔서. 오늘 스포텐인가요? 스포텐이죠 오늘은. 다 합니다. GS20 여러분도 저못지않게 정용국 씨 억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규 님. 용국이 형 붐식 PD 결혼식 때 슈트 입을 건가요? 축의금은 어떻게 할 건가요? 궁금합니다. 제가 보통 결혼식장을 갈 때 슈트를 안 입고 가요. 뭐 입고 와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가요. 모자 쓰고? 네. 그런데 슈트를 왜 안 입냐면. 일수 가방 들고? 일수 가방 들어줘죠. 나도 뭐 소재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슈트를 입게 되면 거기에 모자를 못 써요. 이상하잖아요 패션이. 그런데 이제 모자를 안 쓰면 머리가 얼어. 추워요.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슈트를 안 입습니다. 축의금은 10만 원이지 뭐. 모자를 쓰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니 건강. 건강. 춥기 때문에. 감기가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나요. 오래 간단 말이죠. 그래서 모자를 써야 되고 모자에 맞추자니 옷을. 슈트를 못 입는다. 조금 점퍼 같은 걸 입고 간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결혼식이 아니겠다 보니까 일단 나를 챙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식장에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밝은 미소로. 가식적인 얼굴로 축하한다. 얘기를 하죠. 그래요. 1535님. 성재영이 오늘 실로폰을 몇 번 칠 것 같나요? 정말 실로폰 박살날 것 같은데. 하수 때려. 자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9321님. 대학생 cc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저몰래 3대3 미팅을 나갔어요. 사람 수 채우려고 억지로 참가했다는데 솔직히 기분이 너무너무 나쁩니다. 여친은 본인도 억지로 나간 거라며 짜증나고 저보고 그만 화를 풀라네요. 계속 화나는 제가 쪼잔한 건가요? 억지로 나갔다라고 역으로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나도 억지로 나간 거야 진짜. 그만해 이제 확 풀어.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이 얘기만 갖고 비춰봤을 때는 1대3 미팅은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나가게 됐으나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거기에 나온 3명의 남자가 별로예요. 한 방에 알 수 있죠. 그럼 거기 중에 정말 근사한 3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짜증까지 안 내죠. 내가 너한테까지 이렇게 지금 꼬투리를 잡혀가면서 욕을 먹는데 걔네가 나온 애는 더 최악이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애가 나왔으면 알았어 알았어 다 안 나갈게 넘어가는데 거기도 이제 가서 한번 피해를 받는데 여기도 피해를 또 보니까 이쪽으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짜증이 날 수 있죠. 짜증이 여기다 다 푸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진짜 근사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약간의 잘 됐으면 어떡해요. 그건 이제 사연이 이렇게 오질 않았죠.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다른 사연이 왔을 거니까. 제가 그때 내보냈던 게 실수였나요. 대학생 cc인데요. 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제가 듣기로는 3대3 미팅을 나갔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양쪽에서 둘 다 별 볼 일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건 이제 수요일 사연으로 왔겠네요. 비현의 챔피언스. 비참. 네 비참이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답은 명확한 거네요. 답이요? 네. 그런데 뭐 방송용이 아니라서 약간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참아야죠. 옆에 있어준 걸로 감사해야죠. 이겁니다. 베텐세계관에서는 사실 9321님. 행복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권리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그건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뭐요. 이런 일단 빌미가 하나 여자친구한테 생겼잖아요. 본인의 감정을 어디까지 끌어올렸을 때 여자친구가 토라지는지 그걸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야 너 진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막 화를 막네. 그러면 앞으로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바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말을 좀 받아줘.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랑 전선에 이상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가 불렀네라고 하신 분들이 있대요. 배가 불렀다고? 네. 이런 사연을 보낸다는 게 배가 불렀다. 다음 환승까지 잘 참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넌 그래도 세 명을 제쳤어. 세 명을 이겼네요. 세 명 제쳤네요. 세 명을 제쳤던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여자친구를 이 세 명보다 먼저 만났다는 거. 그게 이유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연애 전선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헤쳐나가면 되고 참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안 보고 세 명 이겼다. 이것은 선점 효과에 불과하다. 그렇죠. 정확한 표현들 나오잖아요. G20에서. 넌 스타트가 빨랐을 뿐.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진짜 핵심 공략 고맙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사실인 것 같아요. 어차피 넌 군대 가야 돼. 군대도 가야죠. 또 곧 가야 되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사연을 듣다 보니까 사연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친구가 약간 불리할 수 있었는데 계속 풀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불리한 게 굉장히 많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단 불리한 거예요. 군대도 가야 되고. 그렇죠. 세 명보다 먼저 그냥 만났을 것 뿐이고. 사연이 잘못됐는데. 넌 스타트가 빠른 게 아니라 그냥 부정 출발이야. 여기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실 수 있는데 저희 배탄을 듣고 계시고 채팅해 주시는 분들은 다 같은 편이라는 거. 결국은 군대 엔딩. 좋네요. 자. 결말은 모두 수요일로 귀결됩니다. 슬프다. 자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보통 제가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데 사랑에 대한 정의보다는 오늘은 9321님한테 그냥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되게 짜증났겠다. 참아야지 뭐. 참으세요.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채팅창도 계속 그냥 네가 미안하다고 해. 네가 미안하다고 해. 그냥 네가 미안하다고 해. 현실을 굉장히 직시하시는 분들.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의 용한상담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하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익명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익명 사연이 많아요. 거의 익명이죠 저희는. 팀장입니다. 들어온 지 1년 조금 넘은 막내가 첫 휴가를 가는데 용돈으로 얼마를 주는 게 좋을까요? 용돈 주긴 해야겠죠? 태국으로 3박 5일 여행 다녀온다네요. 용돈 주긴 해야겠죠. 용돈 주고 굉장히 돈독한 회사네요 이게. 팀장이니까. 그러니까. 팀장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휴가 간다고 돈 주고 그런 회사가 별로 없을걸요? 제가 봤을 때는 팀원들 중에서 누가 몇 명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줘야 되지 않을까. 문화가 돼버렸네. 그 돈을 안 주기에는 팀장이라는 자리가 너무 어깨를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용국 씨가 딱 곰롬원. 그래서 액수 정해주는 데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팀장이 부서 막내 첫 휴가 용돈. 얼마 주는 게 제일 적절합니까? 네. 이거 1침 가시죠. 용국이의 1침. 10만 원 미만은 줄 생각도 하지 말아요. 용만 먹어. 보니까 팀장입니다. 얼마 주는 게 좋을까요? 용돈 주긴 해야겠죠? 이랬고 태국으로 3박 5일. 굉장히 짧게 느껴지게 만들었는데. 딱 보니까 10만 원 이하로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2개입니다. 10만 원 이하는 주지 마시고요. 생생을 못 내기 때문에.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베풀고 살자. 이게 아까우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30 예상합니다. 네? 30. 30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번 줘놔야 다음에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또. 다음에 다음 막내들은 또 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끝이지. 저 사람은 쓸 때 쓰는 큰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지. 이게 이 친구 5만 원 저 친구 10만 원. 그럼 이제 팀장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나쁜 남자 하듯이 잘 갔다 오고 그래. 맛있는 거 사 먹어. 되게 막 얇게. 5만 원째 6장. 되게 얇아 보이죠?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걸 줬나? 뭐지? 30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한 충성과 함께 우러러러러를 받을 수 있죠. 아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소문이 퍼진다. 그리고 이제 10만 원 주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올렸으면 뭐 선물도 좀 사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잘못되는 거고요. 30은 주셔야 팀장의 건의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다 소문이 나요. 왜냐하면 막내이기 때문에 여행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팀장님이 30만 원 주셔가지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 괜찮네. 이미지를 이 막내 때문에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직원들이 우린 왜 안 주지? 그건 이제 한부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경쟁을 붙이는 건가요? 팀장에 대한 충성 경쟁? 그러니까 본인의 난 이런 사람이다. 나한테 잘하면 난 원래 이렇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니까 너희한테 다 줄 수는 없고 겸사겸사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주면 좋죠. 이게 10만 원 정도 주고 면세점에서 뭐 좀 사와 이러면 그거는 이제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그렇죠. 30만 원이면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 자체가 짐승도 자기한테 먹여주는 사람한테. 뭐 짐승이 나와요. 아니 짐승이 이제 하듯이. 아니 이렇게 이제 현대사회에서. 무슨 먹여주는. 아니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용돈을 넉넉하게 주면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너무 감사해 받고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다거나 하면 본인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꾸준할 때 플러스가 된다. 그렇군요. 그런 겁니다. 자 찰진 떡밥님. 다음 휴가 땐 다른 회사라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좋았고요. 응 먹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이미지 쇄신을 하는 거에선 이런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보험금이다. 그런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30이면 내가 뭐 술 한 번 안 먹고 준다고 생각하면. 아니 팀 장이고 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 있죠. 그래요. 다음 사람도 휴가 갈 때는. 나도 가야지. 내가 먼저 가야지. 그런데 먼저 가는 거죠. 그렇군요. 한 번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채팅창에 그래서 후배 개그만한테 준 적 있냐고. 좀 있죠. 저는 이제. 막내? 막내도 있었고 중간기수도 있었고. 중간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휴가 갈 때? 휴가가 아니고 그냥 갑자기 연습 때 늦게 왔어요. 그래서 왜 늦게 왔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완전 막내니까. 어머니 뭐 편찮으셔서 늦게 왔는데. 어머니 뭐 되시고 싶은 게 뭐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10만 원 줬어요. 회에서 사드려. 그리고 회에서 빠져. 10만 원으로 회 사드려? 그때 당시 10만 원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옛날이군요. 2004년도? 이러니까. 되게 옛날이구나. 너무 옛날이지. 정형욱 씨가 개그맨 생활을 하던데. 나도 이거 찬나라봐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했어요. 기억내 캐나게 어디야. 그거 메꾸려고 곱창집 하는 거냐고. 여러 가지 건들이 많죠. 그리고 일단 후배 경영식 같은 경우에는 안 가고 30만 원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더 좋아해. 알아서. 자 효특히 고전수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이나믹 듀오의 잔도는 됐어요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다. SBS 생활정보. 현재 서해안 지역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동쪽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 밤에는 호남과 영남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포근해서 활동하기가 좋았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구와 부산 20도로 예년 기온보다 높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월요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5도입니다.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은 배송대에 텐 줄여서 배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그러나 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간 남자를 위한 방송은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정영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길다 길어. 생록방 때는 그냥 이제 노래 같은 거 이제 스킵을 하고 광고도 스킵하고 그랬는데 생방이니까 한 4분 정도 기다렸다가 얘기를 해야 되죠? 성격이 급하니까 난 녹방이 맞는 것 같아요. 아우 지루해. 그래요. 스튜디오 구경 잘했습니다. 다시 만약에 더더퀴즈 하라 그러면? 안 해 안 해. 그만둔다? 그만둬야지. 안 맞아 성격이. 생록방에 또 중독되셨네. 그게 편합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 있는데 드립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8645님. 겨울왕국2를 보고 자매의 우애에 감명받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외동인데요. 저도 엘사와 안나처럼 끈끈한 형제가 갖고 싶은데 회사 동료한테 의형제 맺자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형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1층 가시죠. 영국이의 일침. 형제는 일단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늦둥이? 회사 동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한 30대 정도 되셨을 가능성이 좀 있죠. 적어야 20대 후반. 지금은 늦둥이가 태어나면 2020년생 아니겠습니까? 형제. 나이 제 35년 형제. 최소 1990년과 2020년생의 형제. 보기 좋죠. 어차피 형제니까요. 뜻밖의 늦둥이. 제가 원래 겨울왕국 이런 거 안 봐요. 감성 자체가 매몰라있기 때문에 아예 안 보는데 봤잖아 이걸 내가. 더더 퀴즈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봤어요. 그런데 2는 약간 우애가 좀 돈독해 한가 봐요. 원도 돈독하죠. 그런가? 자매 어떻게 보면 우애가 제일 중심이 되는 용어 아닙니까? 남녀의 사랑보다도. 나는 왜 술록에 띄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지. 그것도 있죠. 인간과 동물의 우정. 그렇죠. 스브스 첩자님. 거울이랑 의형제 맸던가.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잘못됐죠. 나랑 눈사람 만들래?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걸 보고 약간 감명을 받으셨으면 약간 솔직히 형제라는 게 이런 면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있을 수 있는데 땡큐브에 들어가 보시면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이병원의 난도 한 번 보시고 형제끼리 난나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보시고. 조선시대. 무조건 돈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참고하시는 게. 돈을 쓰면 돈독해진다. 돈독이 오른다. 많이 돈독해지죠. 일단 안 쓰는 사람이 잘못되고. 9631님. 친구들이 제 패션을 보고 항상 투머치래요. 제가 알록달록한 옷이랑 옷에 글씨나 그림이 박혀 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대체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용구경은 항상 화려하면서도 예쁘게 옷을 잘 입던데 팁을 알려주세요. 이분은 일단 저한테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공감대가 전혀 없고. 저는 원래 솔직히 화려한 걸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우차스할 때 코디들한테 많이 혼났던 얘기는 뭐냐면 오빠는 왜 옷이 다 화려해요? 이렇게 말을 돌려서 최대한 돌려서 한 게 그거였어요. 원래는 쌍욕이었는데. 옷이 되게 별로다. 별로다. 너무 빨강 노랑 파랑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포인트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모자가 포인트입니까? 그렇죠. 나름. 이게 포인트죠. 그래요. 왜냐하면. 포인트가 딴 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포인트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아니 팔뚝에도 지금 울룩불룩하게 다 있는데. 이거는 계열 자체가 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너무 알록달록한 옷 이런 거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앞에도 페인팅 뒤에도 페인팅 모자 신발 다 알록달록하면 솔직히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줄여도 제가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주제는 안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포인트를 좀 많이 두는 분들이 보통 보면 얼굴이 화려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 좀 밋밋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프린트돼 있거나 아니면 스포츠 구단 마크 있거나 이런 것도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얼굴이 좀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래 제일 예쁜 거는 그냥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예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잘못되고 이러니까 자꾸 포인트 찾다 보니까 포인트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건데 얼굴도 문제가 있긴 있죠.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자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배성재 님이 얼굴이 화려하지 않아서 들어가셨고 소다색 구슬 님. 가장 좋은 포인트는 얼굴이다. 저는 이제 생방이라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땡을 칠까 봐. 자 9631 님께 용국이 1침. 이게 알록달록한 게 왜 안 좋냐면 멀리서 보면 약간 무당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화렷하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익명으로 역시 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전부 익명이지 뭐. 2017년에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갚으려고 하는데 이자로 얼마를 쳐주면 될까요. 친구는 알아서 달라네요. 적당한 금액이 얼마쯤이죠. 하면서 울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금융사연이었는데. 그러니까요. 50이요. 50%? 아니 50만 원. 50만 원? 네. 친구인데? 네. 친구에게 2017년에 천만 원 빌리지 않았습니까? 네. 2년. 2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2년 됐죠. 지금 19년이잖아요. 아 그럼 100이네. 100이에요? 네. 1년에 50씩? 네. 1년에 50. 보통 요즘에 신용대출 이자가 3%대입니다. S은행이 제일 싸요. 3.18%. 제일 싸고 그다음에 이제 N은행인데. 소점 두 자리까지 외우고 다니고. 3.22%. 생활이잖아.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냐면 4% 미만이라는 얘기죠. 4% 미만인데 1년에 50만 원을 줬다. 그러면 4% 이상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년치. 물론 아깝지. 돈 썼을 때 마음은 없는 거야 이미. 돈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 친구가 줘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친구도 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구구절자 2%가 이렇게 되고 3%가 이렇게 되고 말이 귀찮아져요. 내가 천만 원 빌렸고 그 돈을 주면서도 은행 이자보다 높게 주는 걸 알지만 겸손하게 요거밖에 못 줘서 미안해. 이렇게 딱 주는 게 안전한 금융관계에요.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안전한 금융관계에요. 네. 믿고 가는 신뢰가 쌓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1년은 보통 50만 원. 50만 원. 천만 원입니다. 연 50이라고 치자. 연 50. 친분에 의한 거면. 알겠습니다. 자. 끝난 거죠? 끝났어요. 1침 하실 거예요? 1침 해야죠. 용국이 1침. 이렇게 돈을 줘야 나중에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왜? 뭘 빌려요 빌리기. 네? 빌릴 수 있을 때 이렇게 무이자를 빌려주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빌려드리는 입장이 되시길 바라고요. 7841님. 고3 수능이 끝나고 내년 2월 대학교 오티전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 동안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그냥 돈이나 벌까요? 참고로 여친은 있고요. 여친은 내년에 고3이 돼서 데이트를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고 싶습니다. 1년 선배인가 보네요. 이건 넘어가야겠다. 미성년에 대해서 얘기를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하세요. 아름다운 사랑하세요. 그거죠 뭐. 그게 아니라 대학교 오티전까지. 저는 느낌에 그냥 학교에 나가서 선배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만나다 보면 시간이 자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꾸 새로운 걸 하려다가 그게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는 게 맞나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20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무난하게 가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특출나가 활동을 한다거나. 학원을 다닌다. 학원? 20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바로 학원을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서 토익학원이라든가 좀 미리 준비해 놓은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20살에는 앞으로 다시 찾아오지 않을 그 20살에 청춘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군대 가잖아. 많이 누려야죠. 그래요? 많이 누려야 됩니다. 자기 걱정도 별로다? 네. 필요 없고. 군대 갔다 오면 남자는 또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누리세요. 여자친구한테도 잘해주고 대학 선후배한테도 잘해주고 캠퍼스에서 놀기도 하고. 그래야 나중에 갔다 왔을 때 미련이 많이 안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몰라 패밀리의 자이언티 노래 들까요? 자이언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해시계님 커피 시켰는데 쌍화차 나온 기분이야. 잘 먹었고. 루트레이님 라면에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기분이야. 유기농 채소 샐러드에 소스 안 뿌린 듯한 방송이야. 이게 제가 이제 녹방만 하다 보니까 생방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많이 스스로 걸르네. 필터링을 보니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노잼이 됐다. 교육방송되고 있어요. 잘못됐어요. 지금 막 찔러야 되는데. 그냥 아우 힘들다 진짜. 오늘 그냥 참고 가시죠. 살짝 안 참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가 원래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찔러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생방 아니겠습니까? 한 번 튀어나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멀리 봅시다. 멀리.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불닭볶음면에 스프 안 넣은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결국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채팅창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방송 사고가 나기를. 하지만 아무도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10분 남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힘들다. 방금 온 사연인데요. 맛집 사부일체님. 부장님이 조기축구 나오라는데 어떤 핑계로 안 나갈까요? 평발이라고 할까요? 개발이라고 할까요? 일단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자책골 새 골만 넣으시면 돼요. 자책골 새 골 넣으시고. 그 경기가 큰 경기 있죠. 만약에 밥솥이라든가 돈 걸고 하는 큰 경기들 있잖아요. 그런 큰 경기에서 실수를 세 번 정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는 안 부른다. 다음부터는 명단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보통 골키퍼가 제일 좋아요. 골키퍼에서 누구나 봐도 저거는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공인데 손으로 잡고. 오! 몰랐어. 페널티 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은 자연스럽게 떨어서 나갑니다. 구멍대면 안 부르죠. 저도 군대 가서 이제 군대 가면 지옥에 군대 축구가 있잖아요. 의무 축구. 첫 경기 때 진짜 최악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저보다 제 위에 있는 분들이 욕을 더 많이 먹었죠. 보통 이제 막내가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면 바로 위까지 이제 내리갈 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단 한 번은 축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밖에서 중계했죠. 개그맨들 축구했을 때 골키퍼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했을 때 기록 최고 스코어가 8대 1까지 벌어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다음부터 축구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렇죠. 스로잉 할 때 한 손으로 냅다 던지면 절대 안 부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제가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건 그거였어요. 우리 편이 차준 공을 골키퍼인데 손으로 잡으면 돼요. 그냥 그거를. 그러면 이제 반칙이거든요. 그때 페널티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욕을 크게 먹습니다. 하루. 하지만 그러고 2년 동안 안 부릅니다. 편하죠. 너무 편하죠. 평발 이런 거 힘들어요. 옆에서 구경하고 응원하고 중계하면 돼요. 나중에 나오기잖아요. 물 좀 떠다주고. 너 왜 나왔어? 그냥 구경하러 나왔어요. 앉아있어. 끝이에요. 이분께 일침하실까요? 아니에요. 자책골 세골입니다. 자책골 세골. 큰 경기에서. 익명으로 보내신 분. 고평. 저는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인데 친한 지인들에게 50만 원짜리 시공을 해주고 재료값만 받고 다음에 밥 한 번 사라고 말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나갑니다. 언제쯤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달라고 해야 되죠? 일단 봤더니 재료값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밥을 언제 얻어먹을 수 있냐. 그냥 잊고 살자. 추잡하다 진짜. 뭘 추잡하세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밥 한 번 사 이거잖아요. 밥이 한정식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밥 한 번 사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는. 정형 씨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받아낼 때는 추잡해야 된다. 이거는 금액 자체가 좀 작아서. 지적 벌려야 된다. 계속 전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돈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밥 한 번을 언제 사는 거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보통 이런 건 다음 공사전에 사준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충 봤을 때 이분이 이거를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사가 생각보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여유가 없는 건데 그걸 갖고 만약에 전화를 하면 더 안 좋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자영업자라서 실내 인퇴를 해 줬는데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좋은 분위기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밥 언제 살 거야 그러면 나가 나가. 나가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꽂히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담인가요? 그런 경우가 많죠.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역시 참 자영업자의 조언. 자 6329님. 부모님께서 제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본인들의 새 집을 사시는데 보태겠다고 하시네요. 35가지 미혼인 제 모습을 보니까 결혼하기는 그른 것 같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 결혼 자금은 그대로 두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예쁘게 잘 말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1층 가시죠. 용국이의 1층. 돈을 받으려면 예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표정 자체가 이미 읽어져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예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돈 받으려고 예쁘게 말할 방법 같은 건 없다. 아예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부모님도 지금 웃기신 게 넌 이제 결혼하기에 걸른 것 같다. 그 다음에 내가 쓸게 이거잖아요. 일단 부모님 새 집 사시는데 쿨하게 돈을 버텨주십시오. 그 대신 조건을 거는 거지. 엄마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들어갔던 돈을 다시 빌려주실 수 있겠어요?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주실 수 있겠어요? 그럼 엄마가 뭐 그때 가봐야 알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집을 사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나옵니다. 그거를 빌미로 쿨하게 빌려주는 거죠. 부모님 등굴 뽑아옮는 법을 잘 알고 계시네. 아니 나는 그냥 예쁘게. 부모님 이거 새 집 사셨는데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내라? 받아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쁘게 말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효륜하네요. 아니 그 대신 만약에 간다고 치면 여기서 좀 더 효자 노릇을 한다고 치면 그 대신 이자는 제가 내드리게 할 수 있잖아요. 이자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얼마 안 되니까 하는 얘기지. 집값 오를 테니까 기다려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집값 잘 안 오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팔았다가 샀다 이러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1년에 2억 정도 오르지 않으면 단가치기가 안 돼요. 단가치기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안 됩니다. 역시 효륜스님. 엄청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효도했다가 폐륜했다가. 왜냐하면 지금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 돈을 갖고 있는다고 자기가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집을 옮기시겠다는데 풀하게 엄마 일단 쓰시고요. 결혼하게 되면 그때 도와주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중에 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엄마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콧발간배충계님이 제 명의로 하시면 안 될까요? 부모님. 완전 효륜. 이건 그냥 폐륜. 이건 그냥 폐륜. 잘못됐죠. 효도가 1도 없습니다. 자, 임주찬님. 밥만 먹으면 졸려서 고민입니다. 회사에서도 점심 먹고 한 시간은 꾸벅꾸벅 졸고요. 주말에는 집에서 밥 먹고 자고 또 밥 먹고 자는 습관 좀 고치고 싶은데 두 형님이 도와주세요. 참고로 커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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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건 못 고쳐 이거는 자요 그냥 자 그냥 자자 우리 다 자자 무슨 밥을 먹냐 자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채팅창에 소가 사연을 보내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졸려가지고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 같은 걸 마시는데 초반에 먹다 보면 한두 번 효과나 있는 것 같으나 내성이 생겨서 커피 먹어서 화장실만 더 자주 가게 되고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낼 정도고 밥 먹고 자고 회사에서 자고 주말에 그냥 자자 그냥 다 같이 자자 부장님 앞자리로 옮기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밖에 가서 완전 집에서 자는 거죠 그렇죠 길게 잘 수 있죠 답이 없지 이거는 자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체력관리도 안 될 뿐 덜어 건강에도 안 좋죠 집에서 편하게 자는 게 낫죠 이 사연 쓸 시간에 잠이나 자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죽으면 평생 잡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몇 자리부터 고르자 라고 하신 분 있고 대출 받으면 잠 안 온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도망 다녀야 돼요 대출 받으면 잠이 잘 옵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쓸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때는 잠이 잘 와요 그러다가 일단 이자가 연체가 되고 그 모닝컬 오듯이 아침에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그때부터 이제 본인은 뛰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잠이 안 옵니다 현실이야 그게 잠은행이라고 질문이 있고요 좋아요 0096님 친구가 자꾸 저한테 오징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친구가 저보다 더 못생겼습니다 본인 생각이에요 네 이거 주관적인 거죠 정색하고 네가 더 오징어야 라고 말해도 본인은 잘난 줄 알고 웃어넘기네요 얘한테 본인의 못생김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캐치겠습니다 용국이의 일침 용호상박 내가 봤을 때는 반건조 오징어냐 그냥 건조 오징어냐 이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사우나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용호상박입니다 자강구천 마카마카의 대결 완전 막상막하지 이거는 너나 닮았어 이거는 진짜 되게 유치한 게 많잖아요 지나가는 꼬마에 붙잡고 누가 더 못생겼니 그 친구의 기분에 따라 다른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물어보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비슷비슷한 거야 뭐 외모나 말하는 투나 성향이나 느낌 자체가 이거는 그냥 둘이 합의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포대 오징어 숙회라고 보통 군대 가면 고참들이 이런 거 물어봅니다 야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늙어보여 그렇죠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구랑 더 군생 오래할 것 같아 이거죠 지나가는 애한테 누가 더 못생겼어 이거 고민하는 자체부터 그냥 둘 다 베텐러 같아요 잘못했죠 용호상박입니다 네 자 배성재텐 오늘 토요일 최초로 생방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정영국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났어요? 네 표정이 굉장히 떨떠름하네요 재미가 너무 없었는데 괜찮았어요 안전하게 살아남은 것을 다행으로 안전하게 붐식 피디가 결혼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결혼식 가기 전에 방통해 가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봤더니 좀 전에 생방이라서 끝곡이 있었는데 끝곡이 바뀌었네 원래 끝곡이 버즈의 겁쟁이였죠 네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 네 잘못됐다 진짜 네 본방사소에 주신 의리의 GS20분들 중에 부지런히 참여하신 분들께 한돈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돈 선물세트 꿀바와 바밤바님 넌 그래도 3명은 제쳤어 그리고 해시계님 더테러 드라이버님 냉정한님 그리고 컴포우저 cm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정영국씨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손담비의 토요일 밤으로 곡 바꿨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